What's up, America? 안녕, 미국, B.Y., C.M.입니다. Show Me The Money Five, 우리 우승자 준우 순자, Show Me The Money Six 프로듀서고요. 지금 대한민국 대세 둘이 미국에 가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저는 즐겨주시길 바라고. 기름 많은 살찌는 피자 꼭 먹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봤으면 좋겠어요. LA, 시카고, 한번 놀아봅시다. 화이팅! 화이팅!